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올해 전체 매출액은 3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23% 성장했고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26% 성장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가 발표한 성적표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대다수 상장기업들은 매출 정체와 영업이 감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놀라운 성적표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장기업들 성적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8일에 추계된 2019년도 상반기 125개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확대는 515조 9234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보다 0.22% 증가에 거쳤습니다. 거의 정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이익은 반면에 44조 870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서 36.9% 급감했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지를 시사하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저는 카카오가 두 자리 숫자 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한 문장으로 플랫폼 기업 약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 경제와 비즈니스가 구조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서 6개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와 은행, 금융 분야의 전통기업들이 상위를 꽤 차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대 기업은 페트로 차이나, 엑션모빌, 제널렉트릭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 텐센트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상위에도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제조업이 주도하던 그런 시절에는 규모의 경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통기업들은 규모를 키우면 그만큼 성장속도도 높일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발전으로 인해서 탈규모의 경제, 이른바 규모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성장의 축이 급속하게 이전이 됐습니다. 규모 대신에 생산과 소비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치 창출의 동력이다. 이런 새로운 규칙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고객 가치 창출의 원천이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속성장의 주역인 플랫폼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사이버 세계 속은 온라인 세계에 구축된 서울력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옥가게 등 속속들이 새로운 가게들이 입점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생깁니다. 그 같은 현상이 사이버 세계, 온라인 세계에서 구축된 것이 바로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서울력을 매개를 해서 촉진되는 여러 큰 시장이 형성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각자 원하는 가치를 교환하는 장소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좀 더 착하게 플랫폼 기업을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개방된 비즈니스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다. 연결과 개방성이 핵심이고 상호작용을 중개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 혹은 플랫폼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플랫폼의 힘은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개개 이용자의 가치 혹은 효용은 물론이고 네트워크의 총가치 모든 이용자의 가치의 종합도 급증하는 효과다. 그러니까 몰려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몰려드는데 참여한 각 사람들이 누리는 효용도 커진다는 것. 질문 두 번째입니다. 카카오의 성장. 한국 모바일 메신저에서 카카오톡은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 사용자 수는 3,528만 명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이니까 지금 더 커졌을 겁니다. 3,500만 명이 몰려드는 거대한 플랫폼이 형성되었고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주역이 바로 카카오라는 회사입니다. 카카오의 성장은 사이버 세계에 구축된 서울역에 어떤 사업을 앞으로 입점시키는가에 따라서 성장세가 크게 결정될 겁니다. 그 결과물이 차곡차곡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8월 8일 날 2019년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2분기 동안 7,33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건 405억 원, 단기순이건 31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를 보시면 카카오라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날개를 다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도 2분기의 매출 규모는 3,765억 원 2017년도 2분기의 매출 규모는 4,437억 원 2018년 2분기에는 5,889억 원 그리고 마침내 2019년 2분기에는 7,3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쫙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했고 그 다음에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8년 2분기 대비 47%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19년 1분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단기 수익도 각각 38%와 76%가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 카카오는 그야말로 거대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사람이 2,800만 명 이상입니다.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입니다. 멜로드의 여러분들 유료 구독자 수가 508만 명 이상입니다. 현재 플랫폼 매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플랫폼 매출,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우리가 광고를 보거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매출이 3,268억입니다. 전년 2018년 2분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메신저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등에서 광고주로 수입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부분 매출, 여전히 콘텐츠 부분 매출이 많습니다. 4,062억입니다. 2018년 2분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음악 서비스인 멜론이라든지 다음의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한 대가로 수입을 거두는 겁니다. 그 다음 신사업이 앞으로 눈부시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매출 규모는 작습니다. 510억은 전년 동기보다도 103% 증가했습니다. 신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페이 온오프라인 결제 매출로 대부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510억은 가운데. 그 다음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아직은 수익이 미약하죠. 카카오는 결제사업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사업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앞으로 금융사업을 훨씬 더 키워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세 번째입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입니다. 카카오 역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은 고민이 있죠. 자회사가 70여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 수익성이 아직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의 장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입점하는 그런 업종에 따라서 수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밝게 봅니다. 다만 지금 남은 과제는 경영자들의 상상력의 한계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을 어떻게 잘 피해가면서 경영자들이 상상력의 한계까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거대한 플랫폼 위에 어떤 사업을 입점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카카오가 날개를 달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프라인 사업이 정체되는데 반해서 또 다른 한 곳에서는 크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변화 속에서 저성장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성장하는 쪽에 어딘가를 항상 주목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